배우 박선영 남편이 누구길래 외시 수석합격 김일범이 궁금합니다. 박선영 김일범 부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박선영은 실제 삶에 있어서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주일에 교회 가는 생활 사이클 일어나면서 남들은 재미없게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가족과의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날마다 깨닫고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가족과 나누면서 사는 것이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전했죠. 박선영은 1976년 8월 21일 생으로 45세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태어났고 키는 165cm, 48kg, 5형입니다. 구령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로 진학하여 1995년 영국 파우스트로 연기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듬해 1996년 KBS 제2기 슈퍼탤런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방송계에 데뷔했고 같은 해 장편드라마 주연작 하얀 민들레로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죠. 영화에는 2002년 작품인 묻지마 패밀리의 단편영화 가운데 교회의 누나편에 출연하면서 데뷔했습니다. 그 후 2010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역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2019년 외교관직에서 나와 SK 슈퍼엑스 추구협의회 글로벌 성장위원회 소속 임원직을 맡았다가 2022년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신공부보좌역으로 임명됨으로써 다시금 대통령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 박선영 결혼 결혼이란 토머스 풀러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안합니다. 배우 박선영이 2010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결혼 기자회견에 입장했습니다. 지난 200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박선영과 예비신랑 김씨는 7년의 열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죠. 이날 결혼식의 주례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맡았습니다. 배우 박선영 남편 윤석열 외신공부보좌역 김일봉은 누구? 김세택 전 싱가포르 덴마크 대사 아들 아내는 배우 박선영, 부러움사는 닭살부부, 재계, 평판, 매너, 실력 모두 갖춘 호남. 민간 기업에서는 글로벌 사업 전략을 담당했지만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국내 최고 실력파 외교관 출신인 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외신공부 담당 보좌역으로 임명한 김일봉 전 SK그룹 스펙스 추구협의회 부사장을 두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한 말이다. 김 전 부사장의 인수의 입성이 확장된 후 그의 화려한 이력과 달콤한 결혼생활이 화제를 모으고 있죠. 김 전 부사장은 싱가포르와 덴마크 대사를 지낸 김세택 씨의 아들로 연세대를 졸업한 후 1999년 외무고시 2부에 수석 합격했다. 이후 외교부에 들어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외국 사들 접견 시 대통령 통역관을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또 북미 이과 과정을 지내며 미국 의회와 싱그탱그 등을 담당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를 떠올리며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외교적 수사에도 호평을 받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건 2019년 4월. 당시 그는 북미 사업을 강화하던 SK그룹 스펙스 추구협의회에 글로벌 성장위원회 소속 임원으로 합류해 글로벌 사업 전략을 담당했다. 제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권위의식이 없고 유머감각이 좋다. 매너와 실력을 모두 갖춘 호남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 전 부사장의 이런 점을 들어 권위적이지 않고 친화력이 좋은 윤 당선인과 코드가 잘 맞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박선영 부부 결혼생활도 모범적. 김 전 부사장의 아내는 배우 박선영씨다. 두 사람은 2010년 5월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으며 박씨는 결혼 기자회견에서 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밝혔죠. 이후 박씨는 MBC 기분 좋은 날, SBS 동상 이몽, 투 너는 내 운명, KBS2, 해피투게더3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드라마보다 더 달콤하고 재미있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위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2012년 6월 방송된 기분 좋은 날에서는 남편이 나를 토끼라고 부른다. 남편과 전화통화를 할 때 애교를 많이 부린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죠. 지난해 동상 이몽2에 출연했을 때는 28세에 태어나서 처음 소개팅을 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다며 남편이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데 갈 때마다 인형을 사온다고 자랑했죠. 해피투게더3에서는 연애 시절 남편이 이라크에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 가끔 위성전화로 어렵게 통화되면 폭탄소리가 들렸다. 뉴스에서 폭탄 터진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펑펑 울었다는 애틋한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이들 부부는 닭살 커플로 통하는데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애정을 과시하는 수준이 연애 시절 못지않아서라고 하죠. 박선영은 2018년 드라마 같이 할래요 종용 인터뷰에서 드라마 속 달달한 애정신이 실제에 비하면 그저 그런 편이라며 남편과 사이가 되게 좋다고 스스럼 없이 털어놨죠. 다른 인터뷰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할 거냐라는 물음에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그래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모범적이라는 평을 듣는 김 전 부사장이 윤 당선인을 보피하며 공보보좌욕으로 또 어떤 미담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배우 박선영 인터뷰 오늘 화보 촬영 소감 오랜만에 화보 촬영을 했는데 재미있었다. B&T 화보가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된다. 마음에 들었던 컨셉트는 올 블랙 컬러인 두 번째 컨셉트는 평소 즐겨 입지 않는 스타일이라 어색했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다. 최근 근황에 대해 드라마가 끝나고 잘 쉬고 있다. 다음 작품을 준비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을 처음 느꼈다. 에피소드는 없었나? 촬영 분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했다. 드라마 장영실과 촬영 시기가 겹쳤었다.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추웠다. 그리고 두 작품 다 사극이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장영실에서는 똘똘한 공주였고 궁합에서는 내 아들만 잘 키우려는 못된 왕비다. 촬영장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어떤 촬영을 하는지 아이라인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다. 눈꼬리가 올라가면 왕비이고 내려가면 공주다.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내가 했던 모든 작품이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팬들은 18, 29이라는 작품을 많이 기억해준다. 기억상실에 걸려 몸은 29인데 정신은 18이 된 이야기인데 그 드라마가 재미있었다. 호흡이 잘 맞았던 상대 배우고는 누구인가? 안재욱씨 그분과 작품을 두 개를 했다. 함께 촬영하면서 배운 곳이 많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연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많다. 상대방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만들어준다. 제욱 오빠가 장난을 잘 치는데 연기할 때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고 상대방이 최소한의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장면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람이다. 다양한 장르의 연기를 했다. 아직 못해본 장르는 정말 거의 다 해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사회 소수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하고 싶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아직 좋은 기회를 못 만났지만 생긴다면 꼭 하고 싶다. 20년간 배우의 길을 걸었다. 슬럼프는 없었나? 나는 없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같이 과도기의 시간을 갖는 여배우들한테 슬럼프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다. 내가 그동안 정신없이 일하면서 놓치거나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고 배우고 있다. 그래서 슬럼프라 말하는 것이 어렵다. 아마 내가 일을 많이 했던 20대 초중반이 슬럼프였던 것 같다. 그때는 즐거운 것을 떠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좋은 배역도 줘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배우로서 한계를 넘어서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더 노력하고 배우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무섭기는 하다. 배우가 된 이유.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낙방을 하게 되면서 방송연예학과에 진학하게 됐다. 내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다 보니 정도를 가고 안정적으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말 우연한 계기로 배우를 하게 됐다.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선배가 내 프로필을 슈퍼탤런트에 지원을 했다. 그것도 1차 서류전행에 합격이 된 후 알게 됐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대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했다.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이 됐을 것 같다. 데뷔 후 지금까지 공백기 없이 지내고 있다. 힘들지는 않는지. 데뷔한 지 20년이 됐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이 올해 초 드라마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제일 오래 쉬게 된 것 같다. 8개월 정도 거의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이런 휴식기간을 가져야 일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배우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없었는지. 신일 때 배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배우가 됐고 너무 많은 일을 했고 준비 없이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매일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내 천직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떤 배우가 되고 싶나? 요즘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좋은 배우가 되어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보통 내 나이 또래의 여배우들이 슬럼프를 많이 겪는다. 더 이상 젊지 않고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역할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예전에는 정형화된 내 이미지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것을 찾고 시도하고 싶다. 롤 모델은 고도심 선생님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다 출연하신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행복했다. 나도 선생님들처럼 이름 석자만 들어도 신뢰감이 드는 배우가 되고 싶다. 그렇게 평생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박선영은 어떤 사람이고 싶나? 잘 가는 사람이고 싶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박선영 화장품이 유명하더라. 광고를 할 때 좋은 제품인지 사용을 해보고 진행해야 하니까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광고 모델을 하고 있다. 여성들의 피부톤과 잡티를 없애주는 고용량 제품이다. 내가 임상실험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피부가 너무 좋다. 관리 비법은 어렸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다. 확실히 세월이 흐를수록 관리하는 것이 타고나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비법은 평소 촬영이 없을 때에는 화장을 잘 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촬영 기간 내내 혹사당한 피부를 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정말 좋은 피부였는데도 트러블이 생기더라. 나이가 들고 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물도 많이 마신다. 별거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습관처럼 하고 있다. 최근 마스크팩도 사용하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햇볕에서 운동도 한다. 몸이 건강하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너무 감사하게도 젊었을 때는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먹으면 먹는 대로 찌는 체질로 변했다. 그래서 요즘은 필라테스와 등산을 다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 작품 준비를 할 것이고 한 사람이 아내이기도 하니 남편의 뒷바르지도 해야 한다. 외국에 자주 나가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잘 챙겨줘야 한다. 지금은 다행히 한국에 있어 매일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 팬들에게 한마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외국에서 팬이 선물해 주는 것을 보면 감사하다. 한결같이 나를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다. 그분들과 지금은 친구가 되어서 같이 여행도 다닌다. 그런 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분들을 보면서 더 좋은 배우로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박선영, 김일범 두 번의 앞으로의 행보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